현철이 형은 수많은 별명이 있는데 콩포팬더 러버덕 또 뭐였지? 개복취 개복취 아무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아마 올해 들어서 거의 처음으로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또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캐롤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listen to hear the slide bells in the snow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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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use I, 너에게 하는 말 Love, 나의 솔직한 얘기 You 그래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Oh, I love you I love you 돈이 없어도 좋아 차가 없더라도 좋아 그냥 여행을 떠나도 너와 함께라면 쌀쌀한 날이라도 이제는 좋아 따스한 네 곁에서 이 길을 걷는다면 그래 잊은 너에게 달라진 나의 소망을 고백해야지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내가 이러는 이유는 말이야 Cause I, 너에게 하는 말 Love, 나의 솔직한 얘기 You 그래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Oh, I love you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뭇머뭇 거리다 이 말만 할게 이제 정말로 말할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I love you I, I love you I, I love you I, I love you I, I love you 나의 솔직한 얘기 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